한 번쯤 말을 걸겠지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나와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길이 가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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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앞만 보면 남의 애를 태우나 말 한 번 붙여봤으면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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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